4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경상권 선출 1라운드 마지막 예선전 포항블루시대 나인아치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꼬치입니다. 유격수 정면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을 만들며 가볍게 출발하는 나인아치 팀입니다. 높이 뜸골 2풀로 2아웃 잡아당긴 볼 쉽지 않은 볼을 쇼파운드로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드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변화구를 잡아당겨 조안이 되고 볼이 계속 흐르는데 아 보리펜스에 끼어 2베이스가 선언이 됩니다. 나인아치에서 어필을 해보지만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4번 이상만 선수에 타서 히트 한가운데를 힘으로 밀어 꼬익수를 넘깁니다. 3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5월 2루 타를 만드는 이상만 선수입니다. 맥힌 타구 넘기나요? 아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히트 바깥쪽을 밀어 다시 한타가 됩니다. 또 한 점을 불러들이며 5월 3루 타를 기록하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이 이풀이 되고 삼진으로 잡아내며 힘들었던 1회를 마무리하는 포항블루시 팀입니다. 안정적인 피칭으로 1회를 마무리한 최민규 투수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바깥쪽 페스트볼에 이은 바깥쪽 편악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되고 히트 아 잘맞은 타구가 아쉽게도 차풀이 되고 맙니다. 아 암가드를 안한 팔꿈치가 맞았습니다. 히트 잘맞은 타구가 차풀이 됩니다. 히트 아 이번에도 유격수 출산타가 되어 더블이 되고 스트리아웃 고수를 교대합니다. 이만규 선수의 타석으로 3회체로 시작합니다. 높이 뜬 골 포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다시 한 번 두 개의 페스트볼에 이은 바깥쪽 편악으로 3대를 잡아내는 재밍그 투수입니다. 바깥쪽 편악을 밀어쳤지만 이 땅으로 스트리아웃이 됩니다. 3회 말 블루시의 투수가 71년 한태훈 선수로 지내었습니다. 아 첫 타자를 몸에 맞추고 전타석의 월리리털을 기록한 이상만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인코스트에 살짝 맥혔는데요 넘어갔습니다. 이상만 선수 창라이안인데요 연습이 답입니다. 명지의 핫플레이스 배팅장에서 3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오마 배트 와 진짜 명기네요 맞을 순간 가는 걸 느꼈습니다. 파이팅 바깥쪽 편악을 잡아당겼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우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로 송구 3아웃 봉술로 교대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찬 거 아는데 이런 클럽 명문 클럽 대회가 더 발전해서 야구인들이 더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히트! 인코스를 잡아당겨 좌전이 루타가 됩니다. 아 폭풍까지 나와 주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결국 폴렛으로 내보내고 주자 1-3루의 위기에 4번 박찬욱 선수가 대결하는 재민규 투수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야 바깥쪽 처변악으로 세번째 삼진을 잡아 냅니다. 바깥쪽을 툭 갖다 댔는데 3루 주자 들어오나요? 빠른 송구를 해봤지만 언더베이스로 척지점을 하는 도황블루 슈팀입니다. 히트! 바깥쪽을 밀어쳐 우한을 만드는 김희강 선수 주자 뜁니다. 도루에 성공하며 주자 2-3루의 찬스에 고기남 선수에 타서 바깥쪽 낮은 볼을 밀어쳤는데 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완이 됩니다. 주자 2명을 불러들여 3대6을 만드는 고기남 선수입니다. 위기를 끊어야 하는 최민규 투수 투깟다 댄볼 수수가 잡아 일루토스 세리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4회 말 선수타자 윤정수 선수에 타서 한가운데 변화골을 받아찼는데 잡히나요? 아 마지막에 놓치고 맙니다. 기스펀트 오우 주자 빠른데요? 포수가 옆으로 빠져 일루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정해진 포수입니다. 이겨서 땅볼 아 높은 엉덩이에 에라를 하고 3번 이성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쿠스를 잡아당긴 볼이 깔끔한 조안이 되자 투수를 인본표 선수로 교체하는 광블루 CM 천타석 투런포에 4번 이성만 선수의 타석 백킹타구 아 짧은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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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안이 됩니다. 다시 1점을 벌리고 머스키하는 이상만 선수입니다. 히트 높은 볼을 받아쳐 깔끔한 조안이 됩니다. 내놓이 뜬 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5회초 김창환 선수에 타서 낮은 볼을 밀어쳤는데 아 2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투 나싱 스윙 감진 투아웃 내놓이 뜬 볼 1풀로 3아웃이 됩니다. 1루당 볼 아 한 번 놓치고 다시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밀어친 타구 아 다시 1루 정면이 되어 원아웃이 됩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이번에도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루하우시 됩니다. 6회초 이강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어어 애매합니다. 이걸 잡아내며 투아웃을 만드는 이성원 유격수입니다. 다시 높이 뜬 볼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6회말 권민호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4월 2주타를 만드는 권민호 선수입니다. 인코스를 퍼올렸는데 어 민호아 가자 민호아 아 집중해야죠 아쉬워하는 이명록 중견수 그러자 자리교체를 지시하는 이영우 코치입니다. 히트 바이 피치드 볼까지 높이 뜬 볼 6불로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아 유격수 직선타로 투아웃이 되고 1위에 투수하여 더블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라인아치 팀과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블리시엠 팀의 7회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3루 강습 3루수가 안전하게 잡아 1루에 승부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센타의 노피튼 볼 숲불로 코아웃 아 다시 내야의 노피튼 볼 2불로 3루어치 되며 마지막 8강의 티켓은 라인아치가 가져갑니다. 8강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endless 59 under 40 30 31 42 41 współ 42 44 45 46 4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